1, 2, 3, 2, 2, 1 바쁘게 항해하는 사람들 잠시 배를 대어요 이야기를 삼키고 노래를 마시고 가득 채워진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는 일주일 버둥의 퉁둥이는 섬 아빠가 영영 떠난 후에도 다시 서울로 돌아가지 않은 이유는 너를 이곳에 심고 뿌리 내리게 하고 싶었어 혜원이가 힘들 때마다 이곳의 흙냄새와 바람과 햇볕을 기억한다면 언제든 다시 털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엄마는 믿어 지금 우리 두 사람 잘 돌아오기 위한 긴 여행을 위한 출발선에 서있다고 생각하자 여러분은 지금 100.7메가헤레츠 마포 FM 매주 월요일 밤을 수놓는 버둥의 둥둥이는 섬을 듣고 계십니다 마포 FM 뮤지컹 버둥의 둥둥이는 섬을 듣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마포 FM 홈페이지 또는 마포 서대문구 일부 지역에서 100.7메가헤레츠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팟빵 어플에 접속하셔서 홈 화면을 아래로 쭉 내리시면 나오는 팟빵 라디오에서 마포 FM 온웨어 코너를 찾아 재생하시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마포 FM 또는 CR을 검색 후 다운로드 하시면 어플로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재방송은 팟빵과 아이튠즈 팟캐스트 그리고 버둥의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밤 11시부터 12시를 채우는 뮤지션 버둥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라또의 밴드뮤직 지수님과의 공연을 잘 마치고 다시 라디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생방송으로 나가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거의 이제 한 3주 가까운 시간 동안 지수님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서로 응원과 위로를 많이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작업한 망원경이라는 곡도 저한테는 새로웠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오랜만에 작업한 신곡이었거든요 코드는 이제 만나서 같이 고르고 지수님이 벌스를 만드시고 제가 코러스 멜로디를 만들었습니다 각자의 벌스 가사를 서로가 보는 서로의 모습을 좀 써봤어요 지수님도 저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뭔가 기분이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나중에 데모라도 따로 공개를 좀 해볼까 봐요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제가 쓴 벌스 가사 중에 이해한 듯 보이는 편안스런 얼굴에 괜히 한 번 더 눈이 가는 걸 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지수님과 제 공통점을 찾는 과정에서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저나 지수님이나 상대방의 취향이나 습관에 대해서 나랑 좀 다르더라도 그걸 굳이 상대한테 고쳐달라고 한다거나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상대방이 나랑 다를 때 의문을 좀 많이 가지거나 아니면 상대가 나처럼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바꿔놓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애정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존중을 하는 건지 상대방의 인생에 있어서 크게 터치를 안 해요 저랑 같이 지내는 데 있어서 많이 저를 힘들게 하면 얘기는 하죠 나는 그렇게 안 산다 그래서 너가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나한테 이해를 물어봐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어쨌거나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는 편이거든요 지수님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 과정의 결과가 어떻게 도출이 되냐면 결과가 저랑 지수님이랑 되게 달랐어요 생각은 아 너도 그렇게 너는 그렇게 사는구나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 저는 나랑 안 맞는 너는 그래 그럼 너대로 살아 하고 따로 걷지만 지수님은 어느 정도까지는 정말 자신의 큰 부분을 흔드는 게 아니면 맞춰서 함께 걸어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아예 처음부터 그냥 딱 봤을 때 나랑 아니네 싶어서 노력도 안 하고 빠이빠이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지수님이 약간 이해 안 되면서도 어느 부분에선 좀 이해가 되었어요 저도 노력을 하니까요 이해해 보려고 같이 하는 일에 이상할이 많지 내가 편하게 일을 하고 있다면 분명 함께 일하고 있는 아니면 함께 같이 가고 있는 사람이 저를 많이 이해해 주고 있다는 거를 지금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어떤 일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으니까 어떤 확고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을 따라가 주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지수님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되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과정에서 제가 편안하면 꼭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 번씩 돌아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지수님이 괜찮다 나는 상관없다 라고 말할 때 꼭 한 번쯤 더 눈이 가게 되어서 그런 가사를 써봤습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괜찮다고 말하고 감당할 때 누군가 내가 괜찮다고 말하더라도 정말로 괜찮은지 나를 좀 주시하고 있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런 데서 어떤 결핍을 느끼지 않게 제가 조금 챙기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지수님은 제가 챙기거나 신경 써야 할 만한 사람이라기보다는 훨씬 멋있는 분이잖아요 작업하면서 더 많이 느꼈어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작업한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후렴 가사도 지수님의 나의 별이라는 곡을 연습을 하고 작업을 하면서 동경에 대한 곡이라는 얘기를 듣고 살짝 새로웠어요 아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나의 길을 묵묵히 가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분도 누군가를 보고 동경을 하는구나 내가 모르는 스스로의 결핍이 많은 분이구나 근데 이게 결핍이라기보다는 또 사실 예술가한테는 꼭 필요한 부분이죠 내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것 근데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다른 사람의 능력은 더 커 보이기 나름이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의 결과만 봤을 때 또 그렇게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서 당신의 발 밑에도 당신이 보고 뭔가 동경하는 저 사람의 무엇보다는 클 수도 있다 저 사람도 동경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이미 충분히 멋있어요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후렴에 담아봤습니다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따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라디오 주제에 맞게 일주일을 지낸 듯 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공간을 정리하면서 한 주를 보냈어요 날이 추워지니까 겨울옷도 꺼내고 괜히 계절에 맞춰서 유행에 맞춰서 새옷도 몇 벌 사봤어요 제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청소가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그때는 엄마가 방학이면 일주일에 한 번 한겨울에 온 방문을 다 열어놓고 집안 청소를 했는데요 춥기도 춥고 그때 제가 살았던 집이 주택이어서 사이즈가 컸거든요 그래서 청소하려면 되게 한참 걸렸어요 거의 한 시간 정도는 투자를 해야만 청소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일주일만 지나도 또 어디서 나왔는지 먼지가 다시 쌓이고 집안이 흐트러지는 걸 보면서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걸 해야 되나 싶다가도 정말 해야 되네 이렇게 비효율적인 건 뭘까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작업실을 얻고 제가 관리를 해야만 하는 공간이 생기면서 청소는 저에게 좀 더 철학적인 주제가 되었습니다 깨끗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리프레시도 되고 자주 사용하는 것들과 아닌 것들을 정리하면서 앞으로 더 편하고 빠르게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지만 바쁜 와중에 시간 내서 청소를 했는데 내일 다시 이것저것 펼쳐놓으면서 원상복구가 되는 모습을 보면 이거 정말 내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그냥 계속 더럽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진지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뭐든 제자리로 되돌리는 일은 정말 어려운 듯합니다 열심히 해도 겨우 제자리지만 제자리로 돌렸으니까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청소하느라 이미 에너지를 다 써버렸는데요 청소를 하면서 재정비를 했다면 재충전의 시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저는 음악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쓰고 또 음악으로 충전하기도 해요 음악 이외에도 영화나 책 그리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재충전의 시간이 되곤 합니다 영화 리틀 포레스트가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아주 좋은 영화였어요 특별히 이렇다 할 메시지나 심각한 스토리라인은 없지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흐름의 영화였는데요 저도 이제 더군다나 시골에서 어릴 때 오래 살아왔어서 앞에 오프닝으로 읽어드렸던 대사가 유난히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고향이라는 것에 대한 이미지가 사실 어릴 때는 별로 없었는데 살면서 일에 지치고 어딘가 붕 떠있는 느낌이 들어서 불안할 때면 어린 시절에 편안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저 태어난 곳을 고향이라고 하기보다는 편안한 기억이 있는 어린 시절의 공간이 있다면 그곳이 고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노래 쭉 들려드리고 다시 이야기 나눠볼게요 청소 이야기가 나온 김에 생각난 더 레이 님의 청소 그리고 제게는 고향 같은 노래 브로콜리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그리고 요즘 추운 거리를 걸으며 자주 듣는 노래 데이먼스여 님의 조제 듣고 오실게요 더 레이 님의 청소 브로콜리너마저의 앵콜 요청 금지 그리고 데이먼스여 님의 조제 듣고 오셨습니다 브로콜리너마저 1집은 제가 피지컬 앨범으로 가지고 있어요 지금 아주 비싸게 팔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가지고 있습니다 강화도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강화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가냐면요 여러분들 홍대에 8번 출구 앞쪽에 가면 건너서 중앙에 중앙 차로가 있거든요 버스 중앙 정거장 거기서 3000번을 타고 끝까지 가면 됩니다 그게 한 안 막히면 40분 보통 평균 버스 왔다 갔다 하는 거 감안하면 한 1시간 정도 넉넉 잡고 갔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CDP 갖고 다녔거든요 CDP에 넣어서 즐겁게 또 생각을 많이 하면서 들었습니다 후배들 졸업할 때였나 제가 졸업할 때였나 2집에 있었던 졸업이라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요 1집을 들으면서 어떤 주제에 대해 사력 깊게 고민하면 이런 시선이 나오기도 하는구나 하고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데이먼스 여님은 예전에 제가 공연을 같이 한 적이 있어서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노래는 잘 몰랐거든요 퇴근하면서 들었던 플레이리스트에 있던 노래였는데 걸어가면서 봤던 그때의 풍경과 정말 잘 어울려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퇴근을 하면서 계속 듣고 있는데요 영화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보고 만드신 곡이라고 해서 영화를 보고 다시 들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종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아니 이 영화를 혹은 이 음악을 안 들어봤다고 하고 놀랄 때가 종종 있어요 제가 늘 영화 얘기를 하는 걸 아시는 분들은 제가 이 영화를 안 봤다는 게 또 그런 느낌으로 놀라우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늘 노래 제목만 들어봤지 사실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노래가 아니고 영화? 이 제목만 들어봤지 본 적이 없어서 살짝 반성하면서 노래를 들어봤어요 청소가 일상에 들어있는 가장 큰 재정비인 듯합니다 제 기준에는 청소 다음으로 어려운 재정비 그러니까 청소가 제일 기본인 것 같아요 어떤 요즘 내가 상태가 좀 쉽지 않다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맛있는 걸 먹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성과 체력이 좀 돌아왔을 때 하는 게 청소 그 다음에 정말로 건강하고 튼튼한 어른이 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청소는 며칠 이상 하지 않으면 남녀노소 모두 사람의 컨디션과 일상능률에 지장을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두고 하게 되는데 운동은 보통 한 30년 정도 별 생각 없이 몸 쓰며 사시다가 30대에 들어서면서 진짜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부랴부랴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 어른들은 저도 뭐 아직 20대라 그런지 피로성은 느끼는데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 지금부터 열심히 해야 나는 30대에 저 사람들처럼 죽기 직전까지 가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아직 좀 건강한가 봐요 제가 그래서 꾸준히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안 해도 괜찮겠는데 싶은 생각이 중간에 들면서 조금씩 꾀를 부리는 듯 합니다 몸을 움직이고 잘 먹은 다음 푹 자는 게 인간의 몸에 얼마나 좋은 재정비인지 아는데도 참 그걸 챙겨가면서 혼자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오늘은 이런 제 나름의 청소 방법 재정비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먼지떨이를 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먼지떨이 왜 사는지 몰랐거든요 닦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작업실에 장비가 조금씩 늘었어요 근데 이제 걸레로 닦는다고 없어지지 않는 먼지도 있고 어떤 장비의 특성상 걸레나 어떤 걸로 손 대서 닦을 수가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먼지를 떨어내는 역할을 하는 전문 장비가 필요한 거였구나를 처음 느꼈습니다 깃털로 되어 있는 먼지떨이를 샀는데 이게 깃털 진짜 깃털인지는 모르겠는데 가운데 심이 있고 약간 나풀나풀한 곱슬 그런 깃털 같은 게 심을 중심으로 양옆에 나 있거든요 이게 조금 의욕 있게 먼지를 떨고 나면 바닥에 한 개 정도 떨어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한 번 바로 안 치우고 집에 갔다가 다음날 출근해서 작업실 문을 딱 열었는데 바닥에 진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가까이 가도 되나? 막 움직이는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가까이 가서 봤는데 그 깃털 떨어진 거였더라고요 와 전 진짜 저거 진해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오만 가지 생각을 했는데 진해는 아니어서 다행인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여간 조금 더 비싼 걸로 샀으면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싼 걸 샀으니까 먼지를 의욕 있게 아니라 조심스럽게 털어보도록 하려고 해요 청소를 잘 못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꿀팁을 드리자면 좁은 데 살면 돼요 작업실이나 집이나 지금보다는 좀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서 4명이 한 방을 썼거든요 복층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층에 2명 위층에 2명 이렇게 4명이서 썼는데 처음에는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연말에 3학년들이 집에 가고 한 방에 2명씩 썼을 때 그러니까 1층에 한 명 복층 위쪽에 한 명 이렇게 썼을 때가 잠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보다 청소하기가 버겁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공간은 딱 이 정도구나 라는 어떤 일종의 참회를 했습니다 넓은 공간을 누리려면 그 관리도 내 몫이라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물론 요즘 느끼는 것 중에는 사실 넓으면 어떤 구석이나 이런데 몰아놓고 청소를 미룰 수도 있다는 좋은 꿀팁이 있더라고요 창고가 왜 있는 거겠어요 거기 넣어놓고 잊어먹는 거예요 그런 역할에 있어서 넓은 공간이 또 오히려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무튼 뭐 공간이 넓어지고 물건이 늘어나면 딱 그만큼 내 책임도 늘어난다는 걸 느끼고 물건을 더 드리는 것과 공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쓰지 않는 걸 버리는 것이죠 사실 저는 버리는 거 잘합니다 애초에 버릴 걸 안 사는 게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구분해 낼 수 있으려면 처음에 물건을 고를 때 이걸 내가 쓸지 안 쓸지를 이해를 하려면 사서 써보고 이렇게 버리면서 잘 쓴다거나 버리거나 다른 사람 주거나 뭐 이렇게 판단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자책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더 들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새로운 것을 겁내지 않고 시도하고 나랑 잘 맞지 않는 건 미련 없이 떠나보낼 수 있는 연습을 이렇게 물건에서 조금 더 간단하고 부담 없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철마다 그 해에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다시 고려하기도 합니다 지금 안 쓰고 안 입는 걸 나중에 입는 경우는 또 잘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대에 서고 공연을 하면서는 무대의상 관련해서라던가 무대에 필요한 제품들은 좀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사실 제대로 된 물건을 제가 갖추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이제 스물다섯 살이잖아요 돈을 벌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그냥 싼 걸 썼거든요 근데 이제는 내가 일하는 데 사는 데 있어서 어떤 게 필요한지 가격대도 조금 고려는 하지만 그래도 쓰는데 좀 더 편하거나 필요하면 비싼 것들도 사게 되는 어떤 물건에 제대로 된 어떤 노고가 들어간 걸 산 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또 뭐랄까 매번 새로운 것 같아요 겨우 이제 큰 맘 먹고 샀는데 잘 안 쓰는 것 같아서 남을 줬는데 한 2년 지나니까 또 쓸 일이 생긴다던가 이런 경우들이 조금 있어서 요즘 약간 혼란스러운 그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제 방이랑 옷장이 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옷장에서 너무 보고 오면 내가 너무 사치스럽게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에 옷들을 좀 줄여봤는데 제 옷장이 많이 작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더 너그럽게 보고는 있어요 여전히 저한테 잘 맞는 공간의 크기 그리고 옷이나 어떤 물건이 뭔지 잘 몰라서 여기저기서 보이는 새로운 것들에도 늘 열려있으려고 합니다 내 것이 뚜렷하게 있지만 새로운 것에도 거부감이 없고 늘 관심을 가지는 그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선곡은 따뜻한 곡 사이에 차가운 곡을 넣어봤습니다 이문세님의 소녀 그리고 언니네이발관의 가장 보통의 존재 이어서 설의 여기에 있자 듣고 오실게요 네 이문세님의 소녀 언니네이발관의 가장 보통의 존재 그리고 설의 여기에 있자 듣고 오셨습니다 그저 사랑을 말하는 노래가 듣고 싶었어요 그중 그럼에도 나는 아직 당신에게 그저 보통의 존재임을 이야기하는 현실의 노래를 넣어봤습니다 이문세님의 노래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음 이전에도 좋아했지만 그리고 커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요즘은 뭐랄까 깊게 듣기에 너무 좋은 노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16집까지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장의 느낌 있잖아요 사실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 않는 거장들도 많지만 이문세님은 정말 정말 노래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라디오에서 이미 얘기를 했지만요 커버곡들이 참 좋아요 이문세님의 노래를 커버한 혁오님의 소녀도 참 좋고 다양하게 다 좋은데 이문세님의 이문세님이 자체로도 음악적으로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지만 가사가 어쩜 이렇게 물론 지금도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이 고민하는 그리고 나도 무의식 중에 어떤 점의 부족 때문에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 에 대해서 깊게 고민하는 반 이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청소와 정리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제 방은 다시 지저분한 모습으로 돌아가기 일보 직전인지라 계속 마음이 사실 편치 났네요 나를 잡아 재정비하는 날도 분명 필요하지만 틈틈이 일상 속에서 가지는 재정비도 습관을 들여놔야겠습니다 원래는 이번주 등곡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뭐 겨타고 막 엄청 특별한 건 아닌데 이미 유명한 노래라 많이들 아시겠지만 세레나 고메즈의 백투유라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상하게 왜 틀고 싶은지도 없이 그냥 갑자기 이 노래가 되게 듣고 싶은 그런 요상한 마음이에요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아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번주도 모두 편안하게 보내시고 우리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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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